네 안녕하십니까 은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25일 오후 4시 16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말까지 올라가는 종목 두 개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금, 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네 종목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 준비를 해왔습니까? 일단 이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은 SDN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어떤 차트들에선 어떤 분석들을 해야 되는지 꼭 공부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SDN 2375원에 6.98% 상승하면서 마감되었고요. 오늘 거래량은 16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통반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등락률 올라온 퍼센테이지로 보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은 오늘 더 많이 올라온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보시게 되면 우리 SDN이라는 종목은 앞쪽에 2020년도에 쭉 주가가 올라왔다가 빠지고 중간에 한번 튀었다가 다시 빠지는 패턴들이 보였던 종목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에도 앞전에 아까 추세 전환을 도전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추세를 완벽히 꺾지 못하고 빠졌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특징들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SDN도 다시 한번 더 올라와서 2500원대 저항대를 아직 뚫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저항자리들을 뚫고 올라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이 둘 다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도전해준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전반적인 추세를 꺾기 위해서 앞전에서도 한번 도전했었다가 실패했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뚫고 올라와서 저항대 돌파하고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대는 우리가 찾아서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저항구간대였던 2000원짜리 부분을 뚫고 올라와준 캔들이 있습니다. 이 캔들이 3월 2일 한번 미뤄졌던 라인이 2월 25일 금요일이었고요. 3월 2일 날 제대로 뚫고 올라가면서 흐름들을 잡아줬어요. 제가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저항대 부근에서 시초가에 갭 띄우면서 움직이는 애들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부근에 갭을 띄웠지만 첫 번에 살짝 눌러주고 다시 반등으로 강하게 끌어올라와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음, 이런 친구들도 이런 패턴들도 있구나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대신에 뚫어주니까 어떻게 됐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는 패턴들이 나왔었고요. 강하게 올라와주다 보니까 위에서 저점 라인을 균등하게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팬들이 나왔다. 그래서 윗고리 자리 구간대에 계속 저항 맞고 떨어졌던 라인을 언제 뚫어줬느냐? 오늘 금요일 날 뚫어주고 올라와 주었다. 라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 저항대 돌파와 강한 흐른들을 현재 유지 중이다. 아직까지 뚫어준 상황들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추세전환 느낌 오긴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기 구간대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버티기 구간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나서 2500원짜리 지금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대를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버티기 구간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티기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잡아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N이라는 종목을 이제 오후짱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후짱 가파르게 올라와줬죠. 2300원대의 흐름들을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뚫고 쫙 올라오게 되면서 흐름들을 강하게 잡아준 그런 패턴들이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아직 추세를 꺾을 만큼의 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500원짜리의 저항대를 참고하면서 운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짜리도 굉장히 강한 저항대 구간이 앞쪽에 포인트를 잡아주고 올랐고 그 다음 주가가 많이 머물렀으면서 윗고리를 달아줬던 라인. 그래서 2500원짜리를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이번에 올라왔던 3월 2일 날 캔들처럼 좀 더 강하게 올라와주는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겠다. 3월 2일 요 캔들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들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종목은 SDN이라는 종목이었고 2375, 2340, 2300원 이렇게 3개의 라인 잡아봤어요. 2300원짜리가 1봉상 저항대 구간대 윗고리 많이 왔던 구간대 그리고 분봉상 버텨였던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봉상 윗고리 구간대 진입 드디어 했고요. 2500원대 위에 저항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라인이다 생각하시고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해줬고 저항대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올라가 있으니까 보러 가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